음료수의 최애의 음료수의 최애의 음료수의 최애의 다들 진짜 성공했네요. 진짜 다 성공했어. 진짜 다 게임 페인들이나 진짜 인간 어떻게 보면 쓰레기들인데 아프리카를 통해서 인터넷방을 닮았다가 이 시대에 다 태어나서 진짜 이제 잘못 다 쓰는 거예요. 다가가가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게 있습니다. 어그로가 좀 부족해요. 저희는 진짜 해치한다고 하면 진짜 해치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냉량하게 지금 해치한다고 하면 아쉬울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. 이 무헨터 이 틀딱 이미지 이대로 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눠봐야 되는데 근데 저는 한 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. 진짜 시청자들이 무헨터를 떠올렸을 때 틀딱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? 일단 다른 구도 나이가 적진 않거든요. 틀딱 이미지라고 해서 꼭 시청자랑 깎아 먹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인게. 일단 이 안건에서 저렇게 누가 생각하는 거 자체가 틀딱이에요. 만반장님도 좀 약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. 그렇죠 그렇죠. 만 씨도 좀 약간 말하고 싶은 게 많을 텐데 그거는 저 두 분 아니어도 방금 이렇게 만 씨라고 했는데도 손 넘는다 이거 이런 게 지금 야 이거 최 씨. 예예예예. 얘가 당신한테 이렇게 최 씨. 예예. 어이 키 씨. 어이 오 씨. 이렇게 해도? 아 그럼요. 최초초 아무 반응 없어요. 갑자기 예민이니까. 네 근데 이제 만 씨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건 너고 가! 야! 뭐 어쩌라고! 아니 니가랑 보고 살릴 거야? 아니 나이는 크게 제가 봤을 때 상관은 없습니다. 근데 그 이미지가 굉장히 틀딱이라는 이미지가 딱 그래요. 둘이 붙여놓고 저기 뭐 공원 보냈잖아요? 둘이 막 가둑 뚫고 가고 틀잎에서 몇 갠지 누가 더 센지 막.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고칠 생각이나 이런 게 있겠습니까 이게? 예 좀 만 씨랑 좀 최 씨한테가 물어봤어요.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,4시 때가 어떻게든 지갑을 열만한 존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켜라고 돈도 달아내잖아요. 잠시만요. 또 돈! 또 돈! 아니 저 각하! BJ가 돈 먹으려고 BJ 하는 건데? 약간 각하의 정신이랑 안 어울립니다. 각하는 무조건 사람이 먼저지 말아야죠. 아니 일단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같이 아래에르칸을 먹으면 되잖아요. 꼭 쌍악산을 찾아요.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건 너무 좋지 않나요? 저희가 불빼나가는 겁니다. 아니 간 거 때끼지! 아니 어떤 게! 아니! 이게 지금 또 채팅창에서 싸우잖아요. 이거 선 넘는다, 억가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아니다, 방방방해라. 이거 자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? 장난입니다. 아 실제로 스타벅스에 진짜 싸가 차를 시키겠습니까? 그 짧은 중 같다가 드립을 생각해 친 거예요. 그쵸? 근데 이게 억가라고 말한다? 어. 바로 안 합니다, 시발. 아 못 해요. 아 그래요? 네. 나가요. 가겠습니다. 저는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주소 산다고 하는데 저희 집은 공개 주소입니다. 존댓습니다. 실제로 배달하시는 분이 몸에 킴 사칭하는 걸 안 불더라고요. 네, 네, 네. 그 새끼 맨날 짜장면 한 걸 시킨다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새끼 걸러서 죽겠다고 청혈하고 내가 친다고 맞어, 이제 띵동! 띵동 누르길래 빤스바람으로 나갔는데 그 빠루단이었습니다. 진짜로 이건 아니 근데 근데 좋은 예를 얘기하자면 제가 저번째 기장여행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? 담배 한 대 피면서 싹 있는데 갑자기 계산을 두고 싹 한 겁니다. 어 누구세요? 그랬더니 나 마주다니요. 양산에서 당시 무헨터가 기장에서 방산으로 와서 계산을 해줘요. 이게 무헨터니까 가능하고 우리 특삭 감속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어느덧 와야 돼요. 이런 감동. 잠깐만,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둘이서 20, 30대 좀 약간 연령층이 조금 높은 사람들을 잡는다 치면 돈율은 뭐합니까? 필링이에요. 10대가 힐링한다고? 아니 죄송한데 수장님이 무헨터에 들어오라고 했잖아요. 아니 왜 들어오라고 그러고 뭐하냐고 물어봅니까? 임팩이 잘 못했네요.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24시간 하면 되잖아요. 아 근데 굳이 해야 될까요? 아니 아니 그럼 아내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임팩트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하면 되는데 24시간 만일 한단치죠. 한 명 실려가고 한 명 욕구실 링계 보고 있고 한 명이 힐링 세척 가고 아 진짜로 이게 그리고 약간 다른 크루를 너무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애초에 무헨터의 10초가 아니 근데 다른 크루를 따라간다고 한다는 얘기는 원래 24시간 2시간제 방송 원래 기풍중 방송이 10초 아닐까요? 이게 뭐죠 니디나? 아 그럼 철구가 따라간 거네 형? 24시간 하면 정말 콘텐츠가 손살이 잘 짜야 되는데 그럴 걸 대비해서 무헨터의 콘텐츠 싸게? 바로 제가 있잖아. 그러니까 이 선생님과 말해봐요. 지금요? 지금 당장 24시간 한다고 하면 뭐 할 건데요?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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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? 아니 그러니까 지금 24시간 당장 한다고 하면 하나라도 뭐 할 건데요? 잠시만요. 보따리 좀.. 자 신문고! 신문고 이래가지고 봉사 또 하고 나머지들 이방 한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신문고 하고 있는.. 다음으로도..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주말에 다 오세요? 썰어봄쌈 인정? 아니 주말에 안 하고.. 아니 누구 주말? 아니 바로 진행해야지 또! 아니 형 주말에 오지? 아직도 와야 돼? 형이 언제 하세요? 아무수 지수하고 오잖아요? 예.. 그냥 몰드카드 아.. 가문 어딜 아십니까 형님? 상탄만들의 상인가요? 하하하하하하 괜찮은데요. 자! 기본적으로 멤버가 한 명 더 들어오는 순간 다 가져오면 뭘 참아질까요? 챙겨! 이 멤버만으로도 뭐 챙겨! 금방 생겨나면 예? 바로다니쿠 굉장히 힘든데 여기서 만약에 그 사람들 팬층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 분열이 일어납니다. 항상 그 분열 결말 어떻게 일어났습니까? 그루가 해체되거나 그루가 무창나면서 깨끗납니다. 솔직히 대본은 한 명 더 뽑는 거거든요? 하하하하하 오늘 막 얘기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한 명이 맞는 거야. 하하하하하하하 왜 저리야? 아 진짜? 그럼 우리 포스터 버려? 어어 버려. 버리네! 삭제! 하하하 how드라. 쨍어. 해야 해. 해야 돼. 하하하. 네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